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소디 국어 강사 진희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힘차게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아, 몰라 몰라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뭔가를 시작하지 못해서 아, 어떡하지? 방학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오늘은 지금부터 학습법이라는 제목으로 퀘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이야기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목차부터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부터 뭔가를 하자라고 한다면 그냥 갑자기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좋겠어 라고 선생님이 좀 얘기해볼 만한 게 있어서 가져왔고 두 번째는 목표를 잘 세우면 뭐 하나? 실행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행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실행을 도와줄, 여러분들의 실행을 남다르게 해줄 세 가지 요소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표 설정하기인데 장단기 목표를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아마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고3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 혹은 이제 N수생 친구들, 우리 생글생글이 들 이 보면은 정말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고1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예비고1 후배 찐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3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머릿속에 일단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고3이 된다면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지? 이런 마음을 조금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대학이 어떤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아직은 내가 진로진학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나의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졸업을 했어. 중학교 졸업 말고 고등학교 졸업을 한 시점을 생각해보세요. 20살 때 졸업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 해 2월에 졸업을 하니까. 그러면 20살 때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 2, 3학년 생활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때 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를 미리 미래의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나 고등학교 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고3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로 한번 옮겨서 생각해보시면 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고3 생활까지 우리 이 3년을 어떻게 보낼지 목표를 좀 세워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3년 목표를 세웠으면 1년 목표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1 선배미를 장착하기 위해서 내가 1학년 때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을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일단 이 목표는요, 첫 번째로는 학습적인 측면에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근데 고1은 내신 성적으로 목표를 세우기를 선생님 추천을 드릴게요. 당장 시작되는 건 고1 내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에 대해서 개별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미리 대비하면 좋은 거 이런 것들 잘 알아두는 게 진짜 또 여러분 정보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학교 정해지진 않으셨겠지만 이제 갈만한 후보군 학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거죠. 야,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오니까 너네 이런 거 준비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 선배처럼 되려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걔네를 조금 더 이렇게 잘라서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고1 전체에 대한 목표 하나 세웠다면 이제 학기별로 1학기 때는 내가 이 정도는 해놔야지 2학기 때는 이런 것도 해야 되겠어라고 준비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1학기, 2학기를 다시 분기별로 그러니까 고사별로 나누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런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성공적인 3년 생활 그리고 1년 생활을 잘 해내려면 지금 당장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야 여름방학 그리고 하반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목표를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고딩이에요, 고딩.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스럽게 여러분 생활 패턴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늦게 일어나 아니면 핸드폰 보는 습관 너무 많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잘 잡으셔야죠. 요즘에 진이단 친구들이랑 이런 거를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생활 패턴을 좀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보완하고 싶은 그런 과목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언어 과목은 되게 잘해. 국어나 영어나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뭐 수학이나 과학은 조금 어려워 이런 친구들 혹은 암기 과목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못하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목표를 세워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시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세워놓으시면 이걸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실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멘탈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생활 패턴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 거고 그리고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을 도와줄 강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멘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멘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저도 제 일을 하면 할수록 멘탈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저 스스로 멘탈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난 쿠쿠다스 멘탈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좀 멘탈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고 저는 제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멘탈이 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자주 좌절하거든요. 으!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지치고 하기 싫고 되게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널뛰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힘들지 않을 수 없고 실수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막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고 그럴 때 많죠. 그리고 내가 목표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다 못 해낼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바닥을 더 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빨리 그거를 회복하고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저는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막 지쳐있고 막 너무 덥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제목이 뭐야? 지금부터잖아. 지금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다시 시작해. 그러면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제게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하는 과정이 이거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공부의 과정은 나를 알아가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 진학을 하고 이제 뭐 회사를 가야 되고 내 길을 정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게 자꾸 문제 상황들을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런 감정은 잘 못 다스리는구나. 내가 이런 과목을 잘 못하는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구나. 근데 또 어? 난 이런 걸 꽤 잘하네? 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잘하잖아? 진짜 기깔난다. 이렇게 나를 스스로 칭찬해 주게 되는 날도 있고 나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게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굉장히 성장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막 목숨 걸려고 하면 그때부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써먹으면 좋겠냐면 이건 수단일 뿐일 뿐이니까 지금 내가 조금 힘든 건 빨리 잘 활용해서 더 좋은 목표로 나아가는데 써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회복탄력성을 잘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단 때문에 힘들어 하기보다는 내 목표로 가는데 이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많이 쓰는 툴들이에요. 그 멘탈을 좀 다잡을 때 내가 회복탄력성을 더 끌어와야 할 때 그럴 때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방향인데 저는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복잡해. 아 이런 것도 생각해서 저것도 생각해서 머릿속에 오는 선의 머리처럼 꼬불꼬불해. 근데 그럴수록 저는 어떻게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냐면 잠깐 진정해. 제발 지금은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거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장 단순화할 수 있는 방향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너무 여러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중에서 딱 하나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이 문제를 가장 좀 심플하게 대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도 되게 감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데 원래 MBTI도 엠프제였는데 지금 인티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읽는 거 맞죠? 인티제 인티제 그걸로 바뀌었어. 우리가 문제를 어떤 경우에 마주하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마음이 먼저 무너지죠. 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티제 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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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감성적인 존재래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제학과 친구가 해줬던 얘기인데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은 감성으로 소비하고 이성으로 그걸 합리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설득됐던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감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 멘탈을 다잡기 위해서는 감정에 빠지는 것보다 그래, 지금 문제는 이미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많이 써먹는 멘탈 회복을 위한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내 결과가 좋지가 않아 이번에 되게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면 그 다음, 그 다다음은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나의 지금 상황보다 더 좋지 않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의 나의 결과는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이런 감정들이 계속 들 거예요 와, 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부터 성적도 안 나오고 거지 갔다 이러면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 텐데 그럴 때일수록 하루 정도만 힘들어하시고 다음날부터는 다시 회복해서 준비해야지 계속 내 자리로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멘탈은 어느 날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패턴 잡아야 된다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이 두 가지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사실 잘 자는 거는 아직도 잘 못하고는 있는데 먹는 거를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상당히 좀 생활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얘기 해드리고 싶었는데 보면 대치동에서도 친구들이 되게 급하게 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꼭 하루에 한 번은 밥 잘 챙겨 먹는 거 물 많이 마시는 거, 요즘 또 굉장히 덥잖아요 여러분 수분 보충 많이 하시고 탄산음료, 콜라 이런 거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몸에 진짜 진짜 안 좋거든요 그렇게 내 몸에 건강한 걸 많이 넣어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 레이스 체력을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 제발 활동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잘 활동한다는 건 뭘까?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자꾸자꾸 미루면서 해야 할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 전에 막 닥쳐가지고 뭘 한다거나 이러면 내가 깨어있는 시간을 잘 못 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텐데 지금부터 최대한 삶을 단순화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단순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생활 패턴을 정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맞게 나아가되 이게 무너지는 건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예 하지 마 처음부터 핑계되거나 합리화하거나 아 뭐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오늘은 누가 왔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 단순한 루틴에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조금 만들어 보시고 그 과정에 나를 잘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그 틀에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정된 것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내가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되 하루하루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제 계획했던 오늘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오늘 갑자기 얘기치 못했는데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조금은 유연하게 나의 계획이라든지 내 공부 방향을 조금 바꿔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너무 계획이 빽빽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마음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부터 너무 강박에 쌓이지 않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나에게 맞는 것들을 채워가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탈도 챙겼고 패턴도 챙겼습니다 이제부터 공부만 하면 되죠 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강좌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듣는 강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나중에 세 개를 여러분 다 듣게 되시겠지만 지금부터 할 거야 그러면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강좌를 맞는 목표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이유에 지금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프리뷰 강좌는 바뀌는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교과서 전체를 통합하는 국어 개념들은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고1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항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른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3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도 없지 뭘 해야 될지 뭐 지금 아직 중학생이지 학교 간 것도 아니지 이러니까 우왕좌왕 하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빨리 시작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수능 내신 포함해서 제일 먼저 열었거든요 5월달에 개강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친구들이 많았는지 빠르게 시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뀌는 교육과정을 내가 좀 빨리 만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강좌를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고 강의의 수는 그래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강의 시간 RT라고 하죠 그게 되게 좀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강 한강을 빨리빨리 치고 갈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강좌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아직 바뀌는 교육과정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단 좀 가볍게 부담없이 시작하고 싶고 일단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거 약간 자신이 없거든요 그걸 좀 정리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강좌도 왜 만들었냐면 이건 저는 만든 지 꽤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중등 총정리 강좌가 없었어요 메가스터디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랑 친구를 만나 보니까 되게 놀라울 때가 많았어요 중학생 때 이거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저 중등 인강도 같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거 왜 우리 친구들 모르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학생들이 중학생 때 배웠던 게 정리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 약간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들으시면 돼요 이 강좌는 바뀌는 교육과정 새로운 내용을 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드는 건 내년부터고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 정리하는 건 바뀌기 전 교육과정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좀 가볍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정리했던 내용이 우린 예비고일로서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고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심화라고 써는 게 고등까지 연결되는 내용으로 맛보기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고 싶으면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죠 저는 국어 학원도 꽤 다녔었고 개념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전 지금부터 좀 더 딥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걸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강좌는 또 왜 만들었냐면 이름이 아예 연결고리 강좌거든요 연결고리 진짜 문학이라는 강좌예요 연결고리라는 거는 문학 작품들이 서로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준점을 잡고 여러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던 강좌예요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너무너무 어려워 하길래 이거를 중심을 잡고 그 중심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든 강좌고 고전시가는 여러분 제가 중등 인강 했었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교과서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낯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고전시를 교과서에 많이 안 나와 시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요 조금 시조 조금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뭐 향가 고대가요 그리고 가사 이런 것들은 전문이나 이런 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낯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실력을 진짜 끌어 올려서 확실하게 뭔가 좀 풀을 만들어 놓고 싶다 고등 국어를 위한 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고전시가를 먼저 훑을 수 있는 강좌 이거를 들으시면 그냥 하반기 내내 듣는다고 생각하고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5강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반기에는 충분히 완강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리고 얘도 그렇게 안 길어 강의 RT 자체가 그렇게 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멘탈 잘 잡아야 되고 생활 패턴 바르게 쭉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강좌들을 들으면서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이 PPT를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게 이제 템플릿이 먼저 있는 건데 이렇게 세 개 키워드를 정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 해주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제가 함께하는 국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사실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강좌들을 만든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걸 보고 만든 거잖아요 어? 이게 안 돼 있네? 어? 이 부분을 더 해줘야 되겠네? 어?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고 있을 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저의 어떤 말하기 방식이나 강의를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편안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가장 빠르게 여러 가지 강좌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신에 차서 강의를 했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흘러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는 있지만 예비 고1 친구들이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이제 우리 고1 고2 그리고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고등국어 첫걸음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예비 고1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서 학습법 퀘스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내일은 제가 9월 학력평가 또 우리 여러분 고1 고1 친구들 잊지 않으셨죠? 계약하면 바로 또 시험을 보게 된답니다 9월 끝나면 10월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바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일은 9월 학력평가 퀘스트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고 벌써 8월이에요 여러분 8월 또 이렇게 다가왔는데 새로운 달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지난번 퀘스트에 댓글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일부러 댓글 안다는 게 아니고 조금 부끄러워 가지고 쑥스러워 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제가 아 왜 또 댓글 안 달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는 또 고마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또 내일 다른 퀘스트로 찾아오고요 다른 영상들 그리고 강좌들도 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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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